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요즘에는 자기개발이나 자기관리 콘텐츠가 정말 잘 되어있죠. 너무 잘 되어 있는 만큼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나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좀 복잡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자기관리를 왜 하는 것일까? 자기관리에 대체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지향점이 결국에는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단정한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게 자기관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 네 가지 항목을 우리가 좀 단정하게 잘 한다면 거창한 자기관리를 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그럭저럭 스스로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향인데요. 좋은 향이 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향이 나지 않는 상태를 이루는 것. 저는 이게 자기관리 측면에서 향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향이 나지 않는 게 무슨 관리야?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딱히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쁜 냄새를 없애지 않은 채로 우리가 향을 더 하려고만 하면 그거는 좀 우리가 원하던 그 자기관리 측면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랑은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나쁜 냄새가 안 나고 무향인 상태를 세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문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이었어요. 정말로 세련된 사람은 향이 나지 않지요. 라는 그런 문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향이 나지 않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세팅할까? 이것도 쉽습니다. 잘 씻으면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저마다 채취나 이런 게 강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땀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 성분이 조금 더 잘 들어있는 워시 제품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땀이 그렇게 막 냄새가 심하거나 머리에서 무슨 기름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씻듯이 일상적인 샤워를 매일매일 그냥 제대로 해주면 되는 경우였는데요. 그러면은 샤워를 할 때 무엇으로 씻을까? 저는 이걸 또 고민을 해봤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향 나는 제품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중에서도 화이트 머스크를 좋아했는데요. 나중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좀 달달하거나 혹은 더운 향 이런 것들은 계절을 많이 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다 보니까 그게 마냥 좋진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거는 제 마음이 변한다는 거였어요. 한때는 이 향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향에 대한 기호가 저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씻을 때만큼은 향을 조금 없애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티트리 바디워시를 쓰거든요. 근데 확실히 좋아진 게 그냥 어떤 향이나 이런 걸 기대 안 하고 티트리의 성능만 있는 것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가슴이랑 등 쪽에 약간씩 여드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사라졌거든요. 저는 샤워 타월도 따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균 번식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해서 그냥 제가 손에 바디워시 덜어서 물에다가 희석해서 바르거든요. 그럼 이제 거품이 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티트리 향이 처음에는 조금 나요. 근데 씻고 나면 딱히 몸에 향이 남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무향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샴푸도 그렇게 향이 엄청 강하거나 이런 제품을 쓰다기보다는 이것도 기능의 치중에서 쓰는 편이에요. 저는 탈모용 물론 탈모는 없는데요. 그래도 괜히 탈모용 쓰면 머리가 튼튼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탈모용이랑 일반 샴푸를 번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씻고 나왔을 때 제가 쓴 제품 때문에 냄새가 더해지진 않아요. 대신 몸에 있던 채취나 땀 냄새는 씻겨 내려가겠죠. 포인트는 이 다음인데요. 제가 그 다음에 바르는 제품들 예를 들면 바디로션 이런 거를 무향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요. 제가 이렇게 씻고 무향 로션을 바른 다음에는 향수를 뿌리지 말지를 정말로 기분 좋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 제가 지향하는 완벽한 무향 상태를 어느 정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무향을 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몸에 별다른 향이 딱히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향수를 뿌려도 그 고유 향수의 향이 잘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향의 상태를 한번 세팅해보는 거 그것이 그냥 향기를 단순하게 안 나게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잘 씻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품을 자신에게 맞는 걸로 기능에 치중한 걸로 신중하게 고른 거고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결국에는 자기관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향이 나는 것도 좋은데 향을 없애보는 것도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맞춤법인데요. 맞춤법 같은 게 되게 사소한데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이상형으로 맞춤법 잘 맞추는 사람을 꼽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맞춤법을 막 틀려서 연애를 할 때 좀 그게 깬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 느낌으로 맞춤법을 틀리면 사실 연애할 때를 떠나서 그냥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고 이걸 뭐라고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좋게 말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춤법을 많이 틀리면 좀 깨는 게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찍은 옛날 사진이라든가 말투 이런 게 다 촌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안촌스럽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봐도 좀 괜찮은 상태로 내가 어떻게 세팅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했을 때 사진 같은 경우는 필터를 많이 끼지 않은 상태가 나중에도 볼만했고요. 얼굴 같은 경우도 화장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은 상태 이런 게 나중에도 보기 편안했고요. 글도 마찬가지로 너무 당시에 유행어나 혹은 이상한 맞춤법을 담는 것보다는 정자체의 표준어를 잘 구사할 때 그래도 그게 영원히 좀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법을 잘 맞추면 좋겠는데 이거는 솔직히 맞춤법을 떠나서 글 자체도 잘 쓰고 작문을 할 줄 아는 게 저는 이 또한 사소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자기관리라고 봅니다. 글을 쓸 기회가 없잖아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일기 때문에 제가 계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쓴 케이스였는데 보통 글을 쓸 일이 블로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쓸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블로그라도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블로그에 있는 맞춤법 검사 기능으로 엄청나게 사람이 됐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맞춤법을 많이 틀린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어나 이런 건 뭐 시험 봤을 때 수능에서 1, 2등급 나온다고 해도 그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고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쓰면서 그거를 정말로 그 단어를 알고 있나? 이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쓰면서 알게 되거든요. 아 이런 부분에 띄어쓰기라든가 맞춤법 내가 몰랐던 게 있구나. 그리고 그거는 맞춤법 검사기를 한번 돌려봐야 알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맞춤법 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친구다 보니까 제 거 보고 연수야 이런 부분은 거에요가 아니라 거에요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저도 나중에 좀 사람이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실수를 제가 차라리 20대 초중반의 블로그에서 실수를 한 게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조금은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맞춤법 같은 거 이거는 본인이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쓰고 표준어를 잘 구사할 때 사람이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신뢰를 주는데도 굉장히 큰 기반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언제 봐도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맞춤법만 잘 맞추지 않고 글을 좀 써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자기관리법에서 인간관계를 좀 잘 정리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끔씩 이 사람은 좋은데 그 사람이 왜 저 사람이랑 친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A는 그냥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B는 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 A가 노는 이유가 B가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그냥 이해심이 넓다 보니 포용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그리고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또 내치고 이럴 텐데 나라도 좀 받아줘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런 마음도 좋고 그럴 여력이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게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면 초장에 좀 잘 정리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좋냐 삶에서 싸울 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느낌이 쎄하거나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아 하면은 처음부터 건강하게 거리를 둬요. 그러면은 딱히 B 같은 사람이 적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다고 혹은 많이 알고 있다고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에게 충분한 정도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처세수를 하냐 관계에서 어떤 소통을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거냐 그거를 선택하고 고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B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 사람들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 사람이랑 놀아? 저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그게 이상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랑 지내다 보면은 이상한 것에 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사람 좀 덜 만나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냥 넷플릭스를 보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나에게 맞는 사람들로 내가 잘 꾸리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아는 것 그거는 사실 사소하진 않고 그냥 인생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옷장 관리입니다. 저는 자기 관리라는 게 꼭 자신의 신체라든가 에티튜드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환경만 제대로 세팅을 해도 그 안에서 내가 똑바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장 같은 경우 특히 좀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옷장이 그렇게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옷이 너무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옷걸이가 부족해서 접어둔 옷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옷이 이것저것 있다 보니까 제가 나갈 때마다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옷장이 언제 마음에 들었나를 생각했을 때 오히려 옷이 몇 개 걸려 있지 않고 나갈 때마다 이런 때에는 이런 옷 저런 때에는 저런 옷 하면서 정해둔 게 있었어요. 그렇게 저만의 기준이 세워져 있던 옷장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시간도 많이 절약해 주면서 그 옷을 계속 입고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계속 순환이 되면서 옷 관리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옷이 다르면 버리고 다른 옷을 바로 이제 할 수 있게끔 옷의 상태 관리하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옷장이라는 게 그냥 옷 입을 때 잠깐만 보니까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옷장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내가 밖에서 어떻게 보여질까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여지는 모습을 어느 정도 내가 예측을 하고 그것들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하면요. 그게 나에 대한 자기관리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엄청 부자가 된다고 쳐도 옷장에 옷이 막 많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목표는 옷장을 좀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자기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무향 상태를 세팅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맞춤법을 잘 맞추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옷장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정말로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거진 모두가 해볼 수 있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저 또한 더 잘 해내고 싶은 것들이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옷장을 빨리 정리를 하고 싶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저처럼 남들은 소소하다고 생각하면서 넘겼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관리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안녕